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오늘 아프리카 분들 진호입니다 고르디입니다 승찬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찬 코디라인 진호라인으로 미니게임을 진행해볼건데 오늘 해볼 미니게임은 침식이라는 싱크홀이 터지는 맵입니다 제작자는 묘성님이고요 묘성님 사랑합니다 이런 재밌는 맵을 주셔가지고 정말 사랑스럽고 오늘은 일단 바보광적인 코디와 핵바보 승찬이 진행해볼건데 일단 비켜보세요 승찬님 아래 상자의 책을 확인해보세요 오 침식 자 묘성님이 시작했고요 4초마다 한번씩 여러분의 주위에 땅이 사라질 때 조용히 하세요 당신 얼마나 오래꾸만 살아남을 수 있으나 아니 저기요 강퇴시킬께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시작한다 우와 우와 개 신기하네 신기한척 하지마 왜요 말해봤잖아 아니 저거 언제 해봤어요 저거 처음인데요 어 잠시만요 저 하늘 떨어지는데요 나 아까 거긴데 어 뭐야 어 저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어 됐다 어 됐다 아 매매 로딩되는건데 좀 느렸나봐 어 그러네 그러네 양이 안 죽어 오케 30초 동안 오케 300초 동안 이제 좀 자유시간인가? 자유시간이죠 이게 파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거죠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나 아까 거긴데 아 승찬님 아까 거기면 집중하고 더 하세요 엥? 짜증나게 하냐며 이거 혼납니다 승찬님 진짜 여기 아까 그 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뭐야 내 나무 하나 어디갔어 포니님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 빨리빨리빨리 또 중요한게 뭐냐 중요한게 뭡니까 하 곡괭이 예 곡괭이와 검이죠 검으로 사람을 죽여서 사람고기 나오게 해야돼 그렇죠 너 죽여야 되냐 시계인 고기도 야 근데 이거 진짜 그게 더 중요해 먹을게 진짜 중요해 이게 여러분들 한번도 안해봤지만 먹을게 중요하더라구요 하 진짜 어 필요합니다 이거 석탄은 필요없겠지? 나무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고기 구할 아니 필요없어 고기 구울 시간이 없어 고기 구울 시간이 없어 그냥 쌩고기 먹어야돼 고건건가 어 저희가 어 여기 여기 좋겠다 쟤가 코디보다 빨아주는데 코디를 형보 어 아 새끼 새끼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아 새끼라도 죽여야지 새끼도 나오냐 아니 안나오지 새끼라도 나오냐 이 잔인 아저씨가 맞아 벌써 죽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받아지죠 영천님 순천님 이거 먹는거는 벌써 다 먹고있잖아요 당연하지 응 너가 더 나쁘지 나보다 더 많이 먹잖아 달걀은 못먹나 달걀? 케이크 만들어야지 야 이거 띠면 안돼 애기들 버섯 수프 어떻게 만드는거 나 한번도 만들어본적 있어 버섯 수프 빨간색 버섯이나 갈색 버섯 둘다 있어야돼요 처음으로 아 그냥 빨간색 버섯 없다 어 빨간색 버섯이 있는데? 어디 둘다 있는데 이쪽에? 어디 어 개들 개들 어 빨리해 빨리해 아까 아까 이쪽에 있던 곳에 빨간색이랑 갈색 둘다 있어요 어 그럼 니가 해요 했어요 아 그릇은 어떻게 해 왜요 그릇 어이 토끼다 그릇은 나무로 만들면 되요 아 오케이 토끼 대이자식 일로오거라 어 좀비라도 죽여야겠는데? 한가지 망한거 좀비 나오긴 해? 어 넌 나왔다 나오지 오케이 좀비 잡아서 좀비 고기라도 먹어야지 나이스 썩은 고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어 왜 빨간색 버섯 어 나간다 아 네비 짧네 아 이거 빨간색 버섯 위에 이거 부시면 빨간색 버섯 나와? 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일정 확률대로 나와요 야 지훈아 토끼 어 나왔다 야 토끼 어린거에 고기나왔냐? 아니 주리지마라 불쌍하다 어 저 여섯개 구했어요 저 다섯개 다섯개 둘 다 구했어요 이제 그럼 스프 다섯개 만들게요 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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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버섯 오케이 빨간 버섯 많이 켜야겠다 오케 오즈용한테 뭐 고기 안나오지 허서수프 스킬렛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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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버섯 봤는데 나도 네 네 어디서 봤죠 벌써 저한테 저쪽에 있어요 어 저도 아까 봤어요 야 백초 나갔다 어 그니까 야 먹을게 없는데 어 창고 있었다고? 야 나 창고있었대 창고? 어 어 아 아 아 아 빨리 상자 좀 발견해봐 아 일단 먹을거다 찾자 너 쥐만 먹을거 찾고 우린 상자 찾으래? 야 먹을거 없더라도 둘이가 니씨 나발인가? 야 먹을거 없더라도 쟤 뒤에요? 쟤 뒤에 있었다고요? 나이스 나이스 양고기 어디에? 이 정도 구해놓고 갑시다 나이스 양고기 도현이 어디였어요? 어 몰라요 저도 잠시만요 일단 어 스테렛톤이다 스테렛톤 어 상자가 안보여 어 내 뒤에 야 내 뒤에 있었다는데? 상자 없는거 아니야? 어 저기있다 저거 아니야 상자? 빨간 버섯 빨간 버섯 3개 있으니까 빨간 버섯 3개만 구하면은 도현이 상자가 다 나무 위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 상자 없는거 아니야? 어? 나한테 상자가 안보이냐? 이거 캠이 벗어나오나요 여러분들? 이 누런 색깔 나무 캐도? 어 나오네 나와요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게 확률이 좀 낮아요 높은곳에 올라가면은 좋아 야 40초 40초 빨리 가야돼 저 스파 엄청 많아 스파 엄청 많아 나 이제 몇개? 몇개? 저거 7개죠 스파가 중요한게 아냐 지금 먹을거잖아 어 어 먹었어 오케오케 여기여기여기 그릇줄게요 이쪽이쪽 어디어디 나 지금 16개있어 그래그래그래그래 빨리빨리빨리 빨간색 빨간색있죠? 나 좋아 아빠 몰라 아이고 양이 풍년이네 그냥 대충 그냥 대충 3개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어 됐다 네 그런식으로 만든대요 어 개많아 개많아 양이 풍년이요 어 오케이 오 버스수프 개많이죠 이거 그림 또 쓸수있냐? 빙그릇 빙그릇 어 진짜? 어 그렇게 할수있어 리필 어 그러네 어 3초 2초 1초 3초 2초 어 도망가자 오 야 저기있잖아 상자 상자 30 image 오 아 잠시만 비디오 설정에서 아 우리 어 아 됐어 입자 접기했어 렉 때문에 가자 가자 야 상자 잡아 상상상상상 είναι 어 remarquて 어 되 되 되 되 되 되 오케오케 오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개이드 오케이 나이스 개이드 좋았어 어 나 아직 50초 남았다 이거 하나 더 먹을까 그냥? 50초 남았다 이거 하나 더 먹을까 그냥? 50초 남았다 저기 상자 어 저기 상자 또 있다 어 저기 또 있잖아 야 야 야 고생해 너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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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자다 상자다 오케이 나 찾았다 나이스 야 100초 야 100초 확정 어디 보자 야 빨간색 좀 챙겨주세요 갈색이 챙길테니까 오케이 야 하나 먹는다 헉! 오실 또 추가 또 찾았다 상자 야 좋아요 좋아요 오 상자 두개 찾았다 어 이번만 좋은데? 시간이 많이 추가되는거에요? 그릇 나도 몰라 그래서 나무 세개로 뭐였지? 보태 만드는것에서 양쪽 두개만 빼면 돼요 좋아좋아 근데 이번판은 살짝 반응이 좋습니다 나쁘지않나요? 나무 세개로 그릇 모양으로 올림대 이번판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인데 반응이 좋네요 응 처음인데 반응이 좋아 처음이구나 처음치고 좀 좋은것같애 처음치고는 아까 상자가 좀 많이 발견됐어요 어 상자있었는데 그니깐요 어 저기 상자있다 어 상자 저기 또 떼자 스프 스프 야 나 스프 지금 엄청 많아 오케이 형 형 형 지금 이거 세개있어 세개 진호 어디갔어요 진호 어디갔어요? 어 하나 먹고 스크립도 추가 50초 추가 이거 버섯 버섯 초픈을 어떻게 만들어떠 어떻게 만들어떠 그냥 버섯 빨간색 위에 그 다음에 대충 넣으면 돼요 그거 8 5 2 2반에 그릇 순차도 없는데 그게 대충 넣으면 돼 그냥 그릇이나 버섯 두개도 올리 어 찾았다 찾았다 아 더 찾았을 줄 몰렸네 누구 야 근데 야 망했다 왜요? 오늘 밤이잖아 어 뭐였잖아 그것도 큰일이네 아이고 아 무기도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어 형 난 벌써 무기 만들었지 어 어 저거 저거 맞죠 여러분들 저거 먹었었나 내가? 저거 먹었어요 제가? 어 호텔 호텔 시간 어 소비할 필요없어 어 어 3초 3초 아니 아니 3개있어 3개있어 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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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있어? 형 형 위에있어 나무 위에 아 놀라겠다 나무 올라갔다 야 불타는 뭐 불타는데 보여? 잠깐 볼게요 불타는 곳이 저쪽쯤이었는데 저쪽이 아니라 어 어 아 모르겠다 그러면 불타는 곳에서 만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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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데가 어디야? 야 너네 아직 상자한테 못찾았냐? 어? 상자 못찾았어 상자 야 상자? 나 아직 100초 추가시킬수 있어 근데 밤이라서 중요해 이게 아이템으로 있는거에요? 어 상자다 네 형 상자 발견했다 어 상자다 상자다 오케이 100초 어 50초 50초 추가 발견했어요 야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 아직 한개 남았어요 스캘렛스 스캘렛스 여기 상자 두개있는데 50초 추가하나있어요 오케이 우리 아직 많네 생존책하나 생존책하나 더주는데 아니요 마녀 마녀 나 피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야 이거 일단 위에있어 위에 웬만해서 그냥 위에있자 오케이 밤이라서 위에 있어야겠다 생존할때는 어 상자하나 더짜래 수풀 수풀 버섯이 없어 버섯이 야 아침 뒤면 나무 많이 켜겠다 이거 아 이거 이미 인강그네 뭐여 이비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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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침되면은 많이 캐야겠다 이거 나무를 미리 그치 낚시대나 하나 만들까 아 위에서 낚시하게 으허허허허허허 어 개지긴데 불타는 곳이 어디지 야 좋아 야 하나 먹어 누가 야 하나 먹어 하나 제가 지금 먹을게요 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오케이 나이스 야 우리 시간 엄청 많아 지금 이거 그러면 거의 그냥 하면 안 돼요 어 어 오이처추가 또 찾았다 오케이 나이스 야 그럼 200초네 총 일단 먹을거는 이제 이게 꿀이네 버섯이 진홍 찾았다 진홍 찾았다 어디 아우 으아아아 지름이야 어디 여기야 어딨어 나 닭잼으로 죽겠다 어딨어 여기여기 이쪽이쪽 어디 이거 그 나무 나무 그 다리죠 안 보이는데 이쪽이쪽 이쪽이쪽 형 먼저 와 그냥 아 저깄네 어 왔어 야 올 수 있겠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빈 병이야 뭐야 빈 병 나왔어 이생우 독고다이야 이생우 독고다이야 저게 이제 쓰레깁입니다 진짜 응 저게 이제 인정 쓰레기 으잇 잠깐만 때리지마 좋았어 으잇 때리지마 야 자 나무 좀 캡시다 저희도 깠어 나무 좀 캐고 상자 고여 오케이 나무 좀 캐고 아 이거 원래 또 좀 그런거에요 네 아싸 거기다 나무니까 진짜 왔네 지금 보니깐 나무 좀 캡시다 그저그저 나무 좀 캐고 오케이 20개 어이 어이 얘네한테 좀비공이 나오지 맞어 좀비공이 중요해 아 좀비공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해 어 스프가 짱이야 네 일단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그냥 반복적인 아이템을 챙기고 이렇게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이거 50초 한번 더 쓸까요? 아뇨아뇨 뭐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느껴봐야지 네 네 뭐 어차피 계속 생존해봤자 남는게 없어서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이런식으로 터집니다 깜짝이야 야야 일단 피해 어이 깜짝이야 오 이런식으로 터집니다 예 이런식으로 터져요 예 승차님 저희쪽으로 TP하세요 아 자 이제 아침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오 이런식으로 터지는데 터지면 이제 싱크홀 떨어지면 죽는거죠 어이 깜짝이야 예 승차님 저희쪽으로 TP해 다시 오isin 다 죽어버려 그냥 내가 죽어도 너희들 다 죽어야되 깜짝이야 아냐아냐 난 살 수 있어 난 살 수 있다 이제 50초 드시지 마세요 50초쯤 알겠습니다 네 먹지 마세요 이제 오 이거 생장가? 오 아 50초 오네 어이 깜찍이야 와 승차에 뒤에서 터졌어 어이 깜찍이야 사려주세요 아 둘 다 터지네 어이 깜찍이야 야 떨어져 이제 야 아래만 터지면 된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코디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만 안죽으면 돼 어 코디 위에 있네요 엄마 위험 위험 자 여기서 끄셔 이제 으이야 아래만의 이정이 아닌거 같아요 코디님 한번 죽으세요 죽어주세요 코디님 그냥 한번 시원하게 아이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사람 목숨까지 그러는거 아냐 빨리 죽으세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여길은 아니에요 빨리 죽으세요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딱 됩니다 예 많이 부을지 필요가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ur 야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진짜 이쪽 저쪽 할bé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료 الط 이쪽으로 다 와주실래요? 다 죽으세요 이제 영혼으로 나오세요 자 빨리 영혼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승사님 빨리 죽으세요 왜 안죽지? 나 죽고싶은데? 오늘은 유령으로 클로징 하죠 자 하여튼 다시 하고싶을때면 맵을 다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맵은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안띠콩 아 안띠콩이란다 그거 뭐죠? 아니요 그 마크 하여튼 맵은 주소로 제가 써드릴테니까 해보고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싱크로비약이 침식생존이라는 미니게임을 치며갖고 묘성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 코디랑 승찬채도 많이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뾰